공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공을 드리면 제가 못 받게끔 공을 만들어보세요 들어본 금지입니다 반스매시하고 스매싱만 해도 돼요? 아무거나? 자꾸 짧아지게 만들어보고 끝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갈게요 넘기셔야 돼요 코스가 여기 코스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쳐요 어머니 운동하시나요? 오늘 운동하시는데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도 못 받게 해야죠 인이에요? 고쳐야지 굿코스 반스매시 밀리면 아니요 으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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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틀 때 끝나고 나면 힘들죠? 네 전 별로 안 힘들거든요 이렇게 체력 소비를 안해 후후 넘어가 보세요 제가 스매시 때릴게요 한 번 받아보세요 네 준비 공이 나왔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언더 네 준비 한 번 더 와 와 나이스 이거다 백핸드로 백핸드 가자 다시 아 간다 밀리는 거야 자꾸 하 아이고 아 아 밀리는 거야 자꾸 하 밟기 어렵죠? 네 하 아 이거 때문에 못 쳤네 아 체인지 이게 만들어봐요 공을 힘으로만 하지 말고 일부러 중반자 호스에 달려 그럼요 가운데로 준적이 없잖아 하나도 제대로 맞은게 없네 몸이나 멀어지면 확실히 이게 힘들어 치기 치기 어려워 그렇게 쳐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셋 하자 우와 아 오케이 두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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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디? 이야 딱 세 개만 더 할게 마지막 화이팅 그 다시 럭키 으쌰 우아 씰 와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 그거야 커트 마지막 러치. 잘했어요. 그거야. 생각하면서 하라고. 힘으로만 때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